잘생겼어. 아, 못생겼어. 괜찮습니다. 아무래도 걱정되는 건 다른 건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다 해 줄 수 있는데 본인들이 너무 떨려할까 봐. 아무래도 그 무대 자체를 많이 쓰는 직업들도 아니고 그런 아이들도 아니니까 본인이 너무 떨려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까 봐 못해서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너무 떨지 말라고 말밖에 못하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게 가장 걱정되고 껌껌 빼앗다 2018년 8월 4일 뷰티풀 라이프 뷰티풀 데이트 아이들은 정말 풀어묻지 않게 연습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봤기에 아이들이 쓸 수 없이 만족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데 왜 내가 떨리는지 모르겠다 내 일처럼 지프게 쌓니가 두려운 거야 손에 힘을 부풀어 올라 꿈에서 미칠 것만 같아 오! 언제나 내게도 이런 일을 실제로 이뤄낼까 그게 언제쯤일까 어떤 사람일까 I want a love 언제나 매크마는 눈대 I want a love 내 마음이 똑같다는데 I want a love 내 마음이 똑같은 느낌인데 I want a love 너희랑 버린다는데 I want a love 내가 아름답다는데 I want a love I want a love 지금 나에게도 사랑이 온다고 I want a love 나에게도 사랑이 온다고 아예 I want a love like it 아예 I want a love I want a love 원래는folk만으로 빽지 두 눈엔 가득한 백색 궁금함은 4번 백색 눈 높인 꼭대기 물 만난 물고기 좀 독해 난 탁식 유혹해 I'm about to think 두 눈 생각해 쉽게 웃어줄 눈물을 위한 거야 아 지금 잘 모르겠지 루비아 와봐 랜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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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작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내가 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한 무대였는지 알고 있었지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정말 미안할 뿐이었다 오늘 무대를 오늘 무대는 내가 봐온 무대 중 가장 감동적인 무대였다 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 이 친구들에게 모두 최고라고 말해주고 싶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는 하늘만 볼해 안고 생각없이 지금 이 영상을 만들면서 나 또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을 알고 있기에 아쉬운 점을 덮어두고 멋진 모습은 더욱 국악시켜주며 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것이 나의 행복 아닐까? 너무 슬쩍 잊어버린다 소모아 겸이 난 지난 날 날 날 지구하게 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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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아리今日, 저에게는게 하는게 좋은데요. 저는 정말 지체해. 나는 정말 너무 슬프다. 이렇게 하면 acquainted 그것은 사람같이, 모든 것을 잃고 있습니다. 그리고 슬프다니는 모든 것을 구하는 것뿐입니다. 나는 정말 슬프다니는 것 같라는 것입니다. 나는 정말 슬프다니는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. 나는 정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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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